길을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. 근데 여기 다 우애가 찌벅이 되어있어요. 길에 가면 돼요. 여기서 다시 닦아야지. 계속 관리해야지, 그림도 먹어줘야 돼요. lev 스님한테 힐마 가면 되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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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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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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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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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 말도 모르겠지? 형님 여기 다 뿌리겠지? 이거 하고싶어요? 이거죠? 몰라요 계속 관리해야지 먹어줘야 돼요 예전 키우고 있는데 맘키만 있어 맘키만 있어 맘키만 있어 맘키만 있어 뱅키만 있어 헉 공연 일자도 안ius작 일자도 안했지 아 근데 구매하게 이장구 대응감istry 안했어 아니 시즌 어 공부 여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